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새로운 공지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3월부터 1대1 프리토킹 클래스를 시작하게 됐어요. 왕! 여러분들 중에 혹시 평소에 한국어 말하기 연습하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셨던 분들이나 한국인 친구 만들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괜찮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는 저와 함께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이랑 팟캐스트 아래에 있는 정보란이나 댓글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면 다음 달부터 저와 함께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최근에 구글 폼으로 사연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사연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사연을 다 읽어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다 재밌는 사연이라서. 근데 사연이 너무 많이 와서 제가 팟캐스트에 이렇게 중간중간 소개시켜드리다가는 소개를 다 못해드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보내주신 이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팟캐스트를 하려고 해요. 사연만 소개해드리는 팟캐스트. 가끔은 이렇게 특별한 주제 없이 그냥 다양한 나라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요?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은 사연만 읽어보려고 해요. 제가 앞으로도 사연을 계속 계속 많이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계속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혹시나 팟캐스트에 소개를 못해드리게 되더라도 소개를 못해드려도 제가 모든 사연 다 세 번씩 읽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 알아주시고 혹시나 제가 여러분들의 사연을 소개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 번씩 정성스럽게 써주신 사연들 다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연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한국에서 유행하는 유행어 유행어 하나를 먼저 이야기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뭐예요? 아니면 한국에서 자주 쓰는 말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요즘 많이 쓰는 유행어 이렇게 막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될까? 그게 그렇게 재밌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일단 유행이 너무 빨리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막 한 열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다음 주가 되면 한 그 중에 다섯 가지는 더 이상 안 쓸 수도 있거든요. 뭐 슬랭 아니면 유행어 이런 것들이 다 금방금방 지겨워지기 때문에 빨리 바뀝니다. 그래서 뭔가 제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하나씩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팟캐스트를 이렇게 들으시다가 유행어도 하나 알아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유행어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유행어는요. 노빠꾸 입니다. 노빠꾸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메일에 있던 내용이에요. 그분이 예능 비디오에서 노빠꾸라는 단어를 보게 됐는데 이 단어의 뜻을 찾는 게 너무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분은 이제 노빠꾸라는 단어를 알게 됐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노빠꾸라는 단어 소개해보겠습니다. 일단 노빠꾸는 뭐냐면 영어 표현이에요. 영어 표현인데 노백 노백을 일본식으로 적은 말이에요. 노빠꾸 약간 이렇게 노빠꾸 이렇게 한국에서는 얘기를 해요. 이걸 일본에서도 쓰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노백 노백 keep going 이런 뜻이에요.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만 계속 간다. 앞으로 직진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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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만 간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던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을 하던지 어떤 기분이던지 상관없이 그냥 다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걸 노빠꾸라고 해요. 노빠꾸라고 하기도 하고 빠꾸 없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와 진짜 제 노빠꾸네. 빠꾸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단어는 살짝 조심해서 써야 되는 단어예요. 진짜 친한 친구들끼리는 써도 괜찮은데 이게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근사한 말은 아니에요. 뭔가 멋진 말은 아니에요. 뭔가 욕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친한 친구들끼리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주 쓰는 거는 또 추천하지 않아요. 이렇게 한 번씩 쓰면 재밌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학교에 규칙 같은 게 있잖아요. 교복을 단정하게 교복을 딱 입어야 됩니다. 이런 규칙도 있고 학교에서는 학생이 담배를 피면 안 돼요. 담배를 피면 안 돼요. 이런 규칙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규칙들을 다 무시하고 나는 그냥 욜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 막 응 상관없어. 난 담배 필 거야. 이러고 학교에서 담배 피는 그런 사람들 이런 모습이 노빠꾸입니다. 정말 저 학생은 노빠꾸네. 빠꾸가 없네. 그런 주변 신경 안 쓰고 마음대로 하는 거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할 때 말이죠. 약간 무례한 질문들이 있어요. 내가 이 질문을 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겠다 싶은 그런 질문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어머 키가 왜 이렇게 작아요? 어렸을 때 우유 많이 안 먹었어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뭐 이런 질문들 그런 질문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든 말든 그걸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들으면 정말 빠꾸 없으시네요. 하고 대답해 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무례하게 빠꾸 없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노빠꾸시네요. 이렇게 웃으면서 한마디씩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빠꾸랑 비슷한 표현 중에 조금 더 순한 맛 조금 더 순화한 버전이 상남자라는 표현이에요. 살짝 좀 더 캐주얼하고 조금 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가 상남자 입니다. BTS 노래에도 상남자가 있어서 상남자 마초 이런 단어는 많이 아시죠? 그거랑 비슷한데 조금 더 부정적인 말이 노빠꾸 빠꾸 없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다른 상황에서도 쓰이는데 어떤 상황에 쓰이냐면 약속을 펑크내는 거 약속을 펑크내는 건 약속을 해놓고 빠지는 거 그걸 노빠꾸 그럴 때도 빠꾸 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야 우리 이번에 여행 가는 거 빠꾸 없다 다 참석해야 된다 빠꾸 없이 다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약속한 거 이번에 아무도 빠지지 말고 다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와 얘 진짜 빠꾸 없네 이거랑 우리 이번 약속 빠꾸 없이 다 가는 거다 다 모여야 돼?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상황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no back 영어 단어이기 때문에 외우기 쉬울 것 같아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신조어 많이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이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디디의 고민상담소 디디의 고민상담소 디디의 고민상담소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고민을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상담해드리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보내주시는 사연을 보면 이 고민 사연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일 상담사가 돼서 약간은 이렇게 평소보다 좀 차분한 조용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지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사연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번에 비슷한 사연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연을 함께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고민입니다. 닉네임 토마스 님이고요. 칠레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칠레에서 온 19살 토마스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작년에 입학을 했는데 원래 하고 싶었던 전공에 합격하지 못해서 다른 전공을 선택하게 됐어요. 작년에는 정치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저랑 안 어울리는 전공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은 원하는 국제관계학으로 전과가 잘 됐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저는 조금 소심하고 내성적이어서 또 다시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 떨리고 살짝 무서워요. 이 사연을 팟캐스트에서 소개해 주신다면 저에게 친구를 사귀는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 처음 입학을 했다가 전공이 잘 맞지 않아서 중간에 전과를 한 케이스네요. 중간에 전공을 바꾼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 친구들을 힘들게 좀 그래도 사귀어 놨는데 이제 2학년부터는 다른 전공으로 가서 또 다시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는 다시 스타트를 하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토마스님처럼 이렇게 약간 내성적이고 그런 성격이라면 훨씬 부담스럽고 막막한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솔루션을 드리기 전에 다음 사연을 먼저 같이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이 사연도 한번 들어주세요. 닉네임은 틸다님이시고 살고 계시는 곳은 영국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를 재밌게 듣고 있는 틸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어를 공부하러 대학교에 지원을 했어요. 제가 합격하게 되면 1년 동안 한국에서 유학할 거예요. 근데 제가 수줍음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모르는 사람이랑 말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려웠는데 지금도 그래요. 대학교에 가서 친구 못 사귀면 어떡해요? 아 그럼 유학할 때 너무 외로울 거예요. 한국 문화, 언어, 역사 다 관심이 있어서 한국말을 유창하게 말하는 게 제 꿈이지만 말하기가 제일 무서워요. 실수할까 봐 너무 걱정돼요. 모르는 사람이랑 영어로 말해도 긴장이 돼가지고 한국어로 얘기를 하면 10배는 더 심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어를 잘 하려면 말하기를 꼭 연습하라고 하던데 저는 정말 소심해서 못하고 있어요. 이게 제 고민이에요. 이렇게 긴장되면 말하기 연습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디디님은 어떤 조언이 있으신가요?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이 고민을 두 가지 같이 소개해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 그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보다도 특히 대학교는 친구를 만드는 게 훨씬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곳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 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친구가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대학교는 자기가 직접 친구를 만들어야 되는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에 처음 가게 된 거니까 떨리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진짜 활발해 나는 굉장히 외향적이야 아웃고잉 퍼슨이야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누구라도 나 대학교 가서 친구 못 만들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다 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진짜 낯을 많이 가리고 엄청 내성적인 성격이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저는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이랑 처음 대화를 할 때 손을 벌벌벌벌벌벌 떨어요. 손을 벌벌벌벌 떨고 그리고 목이 목이랑 이런 데가 다 빨개져요. 그리고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낯설면 손이 너무 많이 떨려서 어떻게 하냐면 불안해서 너무 불안해서 손을 막 이렇게 꼬집어요.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몰래 이렇게 테이블 밑에 손을 넣고 손을 막 이렇게 꼬집어야 돼요. 그럴 정도로 저도 낯을 진짜 많이 가려요. 근데 그럴 때는 저만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낯을 많이 가리지만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한테 제가 낯을 좀 많이 가려요. 제가 좀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처음에 만난 사람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긴장되고 불안하고 이럴 때는 저기 사실 내가 낯을 좀 많이 가려. 사람을 난 좋아하거든. 노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도 좋아하는데 처음에는 좀 얘기를 잘 못해. 왜냐하면 내가 MBTI가 완전 아이거든. 그래서 낯을 좀 많이 가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그 말을 들으면 아 얘가 나를 싫어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 얘가 낯을 가려서 말을 많이 안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오히려 더 많이 해줄 수도 있어요. 아 그래? 괜찮아. 나는 내가 말 많아. 하면서 이렇게 말을 더 많이 걸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불안하고 힘든 그 마음을 혼자 생각하고 혼자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얘기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이 편해져요. 내 마음도 편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낯을 가리고 불안하고 무슨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라면 처음 얘기할 때 한번 얘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두 분 다 성격에 대해 표현한 말을 보면 내가 좀 소심하고 내성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한국어 뉘앙스의 차이인데 이거는 소심하다 라는 단어를 안 쓰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소심하다 라는 말은 안 하는 게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성적이다 내양적이다 이런 단어들은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그냥 좀 조용한 사람 조용하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소심하다 라는 말은 막 뭔가 잘 삐지고 잘 화내고 이런 이미지가 같이 담겨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 성격이 조금 소심해요 라는 말은 약간은 처음에는 제가 좀 소심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부정적으로 듣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런 표현들을 추천합니다. 저는 낯을 좀 많이 가려요. 아니면 저는 좀 내양적인 사람이에요. 아니면 저 MBTI가 I예요. 더 더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저 MBTI가 대문자 I예요.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MBTI가 대문자 I다 라는 건 완전 인트로버트 하다라는 거예요. 완전 I다 완전 내성적이다 이런 뜻이라서 저 MBTI가 대문자 I예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친구를 사귀는 법 대학교에서 친구를 사귀는 법은 정말 뻔하고 정말 당연한 이야기지만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대학교에서는 행사 같은 걸 많이 해요. 아마 다른 나라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동아리 이런 것도 있고 뭔가 축제 이런 것도 있고 뭔가 활동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행사들을 무조건 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무조건 다 가서 용기를 내서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 뒤에 있는 사람 다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선배들 후배들 다 한 번씩 한마디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 라이브 할 때도 얘기를 했던 건데 한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문화가 하나 있는데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 마이쮸 마이쮸 라는 사탕을 주는 그런 작은 문화 소소한 문화가 하나 있어요. 뭔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는 사탕을 하나씩 주면서 이거 먹을래? 하면서 주면 아 얘가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정말 작은 거지만 작은 거지만 나는 너를 좋게 생각한다 라는 마음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특히나 외국에서 한국으로 오시는 거라면 여러분들의 나라에서 사탕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사서 학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탕인데 한번 먹어볼래? 하면서 주면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친구 벌써 친구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소소하지만 그런 거 하나 주면서 마음을 써주는 것만으로도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랑 조금 조금씩 얘기를 하다 보면 한 열 명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덟 명이랑은 친구가 안 될 수도 있고 두 명만 친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나머지 여덟 명은 친구가 되지 못한 여덟 명은 나랑 대화 코드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취미 같은 게 안 맞을 수도 있고 사는 곳이 멀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말을 했지만 친구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상처를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다녔을 때 대학교 다녔을 때 후회하는 거 제가 후회하는 일이 많이 없긴 한데 대학교 다닐 때 한 가지 좀 후회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저번에 제 대학교 팟캐스트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대학교 3,4학년쯤에는 친구가 없었어요. 한 명 두 명 있었고 친구가 진짜 많이 없었는데 그때 제가 막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도 상처를 좀 받고 상처를 받았다기보다는 뭔가 의욕을 다 잃었어요. 친구 만들어야지 하는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용기도 안 내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난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조금 괴로웠어요. 그 학교를 다니는 게 근데 그때 제가 괴로워하지 말고 그냥 학교 밖에 있는 커뮤니티 엄청 많잖아요. 언어 교환 모임 이런 것도 있고 동아리 이런 것도 많고 다른 대학교 사람들이랑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그런 활동들도 있고 그런 거 찾아다니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랑 더 얘기해볼 걸 더 많이 만날 걸 하고 좀 후회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연히 친구 다 만드실 것 같은데 혹시나 친구가 너무 안 생긴다 라고 느껴져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세상에 사람은 너무 많고요. 그리고 나랑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그중에서는 나랑 맞는 친구들이 꼭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학교에 가서 최대한 열심히 용기 내서 다가가고 먹을 것도 조금 이렇게 나눠주고 내가 너무 긴장되고 말을 잘 못할 때는 나는 긴장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그러는 것만으로도 친구를 무조건 사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 친구는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대학교 생활이 훨씬 행복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맞는 사람 한 명 만날 수 있겠죠. 못 만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대학교 밖에서 만나면 되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국어 말하기가 두렵다 라는 고민도 있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저는 좀 많이 들었어요. 디디님 저 한국어 공부하고 있는데 말하기가 너무 무서워요. 틀릴까 두려워요.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정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국어를 실수하지 않으면 한국어를 왜 배워요? 특히나 한국어로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 그거는 실수하려고 가는 거예요. 실수하려고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실수를 하는 거에 너무 두려워 하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알 것 같은데 실수를 하는 걸 두려워 하지 말라. 이건 정말입니다. 특히 언어를 배울 때는요. 제가 영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영어로 실수를 해요. 그러면 그게 어때요? 바보 같아 보여요? 멍청해 보여요? 그냥 귀엽게 볼 것 같지 않나요? 그냥 귀엽고 재밌게 여러분들이 한국어 뭔가 틀리고 말이 문법이 이상하고 이런 거 제가 보면 너무 그냥 재밌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얘기하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주변에 호주인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제 회사 동료예요. 근데 그 호주인 친구가 한국어 듣기는 잘하거든요. 한국어 듣기는 잘하지만 말을 잘 못하고 저랑 다른 동료들이랑 얘기할 때 영어로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어 해야지 한국어 연습해야지 한국어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한국어로 얘기하는 게 너무 무서워 그래서 얘기 못하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한국어를 하는 게 무서워? 뭐가 무서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내가 한국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 그리고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사람들이 웃는 거 그런 게 나는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너무 무섭고 얘기를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 저 친구가 단어를 하나 잘못 얘기했을 때 저도 웃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에헤 틀렸다 바보 같으니라고 이걸 틀리냐 어떻게 이걸 틀리냐 바보 아니야 이런 웃음이 아니라 그냥 하하하 즐거움의 웃음이에요. 즐거움 너무 이 상황이 즐겁고 재밌고 그런 웃음이에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 같은 나라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막 웃길 때 있잖아요. 그게 얘가 진짜 바보 같고 한심하고 멍청해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이 즐거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웃은 건데 그게 그 친구한테는 엄청 무서운 경험이 된 거죠. 어떤 실수가 있었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진짜 우스운 멍청한 거 같은지 아니면 그냥 재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가 아 저는 개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나봐요. 개발자는 디벨로퍼 이거든요. 웹사이트 디벨로퍼 앱 디벨로퍼 같은 걸 개발자라고 하는데 그거를 저는 개부자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개부자가 그 개를 붙이는 게 약간 슬랭이잖아요. 개맛있다. 막 개웃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unofficial 공식적인 상황에서 쓰는 그런 단어도 아니고 되게 웃긴 단어거든요. 근데 개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I'm super rich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상황이 너무 웃긴 거죠. 너 부자냐 너 돈 많냐 하면서 막 웃었던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게 그 사람이 멍청하고 바보 같아요? 아니면 그냥 그 상황이 엄청 재밌고 웃겨요? 그냥 그 상황이 즐거운 거잖아요. 물론 뭔가 그렇게 실수를 했을 때 나쁜 의도로 웃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진짜 뭐야 뭘 저런 걸 틀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그 분위기에서 느껴지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랑은 앞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버리고 이 상황이 너무 즐거워서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는 웃음들은 그냥 이렇게 대처하시면 돼요. 어 뭐야? 나 지금 틀렸어? 뭐라고 해야 돼? 뭐가 맞아? 고쳐줘 고쳐줘. 나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렇게 하면 그 친구들이 막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 하면서 고쳐줄 수도 있고 그러면 나는 절대 다시 두 번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 거고 그렇게 배우니까 그게 너무너무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렇게 재밌고 즐겁게 웃을 수 있는 환경에서 외국어를 배운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나도 유학할 걸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내성적이고 내양적이고 조용한 성격이 항상 싫었고 항상 고치고 싶은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나 라고 생각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내성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좋은 키워드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소심하다 조용하다 재미없다 자기 생각이 없다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긍정적인 키워드들도 있어요. 뭐 신중한 사람 그리고 생각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깊은 사람 그리고 차분한 사람 이런 긍정적인 단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성적인 것도 내양적인 것도 매력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많이 생각했던 게 하나가 있는데 저는 여러 명이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말을 잘 안 해요. 한 다섯 명 정도 같이 밥을 먹으면 저는 거의 듣는 편이에요. 제 얘기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30분 정도 혼자 그냥 리액션만 해주면서 듣다가 어? 이러면서 제가 한마디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집중을 해서 뭐야 얘가 말을 하네 하면서 되게 열심히 들어주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너무 부담스럽고 더 얘기를 못하겠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아 내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있구나 내 한마디를 굉장히 집중해서 듣게 하는 그런 힘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계속 생각하려고요. 아무튼 토마스님 틸다님도 내양적인 거 나쁜 거 아니고 분명히 대학교 가서 나랑 잘 맞는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이제 팟캐스트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팟캐스트도 재밌게 들으셨나요?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는 스포티파이 구글 팟캐스트 애플 팟캐스트에서 광고 없이 끝까지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 팟캐스트의 한국어 자막과 함께 영어 번역까지 모두 보실 수가 있고요. 한 달에 네 번 정도 라이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도 해주시고 라이브 놀러오셔서 다양한 이야기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사연은 총 네 가지 코너인데요. 첫 번째는 나의 하루 여러분들의 데일리한 하루 스케줄을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로 여러분들의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세 번째는 디디의 고민상담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을 말씀해 주시면 저 디디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마지막은 히로애락 네 가지 테마가 있는 코너예요. 기쁨, 화남, 슬픔, 그리고 즐거움 이 네 가지 테마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테마를 하나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일을 공유해 주시면 되는 코너입니다. 모든 사연은 유튜브나 팟캐스트 설명란에 있는 구글 폼 링크를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미얀마에서도 사연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징병제 때문에 군대에 가게 되는 이슈 때문에 사연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미얀마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제일 젊고 아름다운 이 시기에 국가를 위해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됐으니까 정말 청천벽력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떨어진 것 같이 그렇게 답답한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안전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 밖에 해드릴 수 없는 게 안타깝지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 여기서 팟캐스트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몸 조심히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신 다른 분들도 모두 감사하고요. 오늘도 디디 한국어 팟캐스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주말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 한 주도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월부터는 저와 1대1 프리토킹 레슨이 시작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 번 아래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다음 주 라이브 그리고 팟캐스트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 자랑